안녕하세요. 컴스루 존입니다.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야간에 출장을 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요. 우선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접촉불량이 많구요. 접촉불량도 이제 단계별로 상중하로 나뉘는데 대부분 하가 많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간정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해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에요. 능력자들은 아마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지럽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조치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모든 케이블을 다 뽑아내고 다시 하나하나 맞춰가는게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구요. 기사분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이렇게 선정리를 해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최대한 노출이 안되도록 타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드렸구요. 그나마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래도 너덜너덜 하던 부분은 모두 해결이 됐죠. 우선은 제가 볼 때도 아직도 해결은 안 된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기사분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갔을 건데 우선은 저렇게라도 바닥에 많이 안 널려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렸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올 때는요. 우선은 내부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를 세게 누르면서 살짝만 흔들어주면 그 다음에 전원을 켜보면 거의 대부분 나오실 거에요. 그런데도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린 작업을 해 드리는데요.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연도수가 좀 오래됐다 그러면 CPU까지도 분해를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i5 2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CPU까지 다 분리를 하고 이렇게 클린 작업을 해 드렸어요. 기사분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세세하게 못 찍었는데요. 이분이 모델 일을 하시는가 봐요. 저희도 후기가 올라온 거 보고 놀랬는데요. 우선은 지금 화면은 잘 나오죠. 윈도우 부팅은 잘 되고 있고요. 드라이버 충돌이나 프로그램 충돌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인텔 i5의 2세대 모델, 그 다음에 16기가 램, 그래픽 카드는 이제 1050ti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컴퓨터인데 지금은 이제 보급형 수준이죠. 이 정도면 보급형 수준이고요. 앞으로도 잘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게임을 즐기신다. 그럴 경우는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컴퓨터를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금방 조치가 끝났고요. 저희가 클린 작업이 있어서 사진을 더 찍었어야 됐는데 기사분이 워낙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또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고요. 시간은 뭐 한 30분 걸렸을라나 굉장히 빨리 해결을 해 드렸죠. 고맙다. 안전하지만